많은 팬들이 좀 관심을 더 갖게 되는데요. 이 선수의 장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김동윤 감독에게 물어봤는데요. 적극적으로 따라 붙으면서 다시 맨쪽 터치라인 쪽 부위 지점까지 갔습니다. 여러분 불산의 볼이 선언이 됩니다. 김태현 선수가 많이 움직여주면서 볼을 따냅니다. 지금 곽지호 선수 본인은 안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네, 곽지호 선수는 안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여기서 박지호 선수는 지금 이기혁 선수도 본인한테 공이 안 맞았는데 공이 터치가 안 됐는데 왜 볼킥이냐. 그러네요. 강하게 어필을 한 차례 해봤습니다. 그대로 울산의 볼이 선언이 되면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.